1, 2, 3, 2, 1, 1, 2 아침에 몸을 골필수던 내가 오늘은 번쩍 번쩍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는 아니라 그런지 어쨌권도 조금 걷지 색시 바르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부를 땐 맑은 님만 보인다면 어머미 간지 간지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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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주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싫었어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미친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끊은 것 같아 맞아 내가 천민단에 가긴 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아 번거만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맑은 님만 보인다면 어머미 간지 간지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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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떤 사람은 멀어져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걸로 끝이 가고 그 다음 시작점에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의 원처럼 즐거운 상황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첫사랑은 아니와 진단 말은 믿지 않기로 해 이 기간은 뭐가 있지 않았으면 내 서로가 우리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데 대금없지만 대금없지만 오늘 날 와라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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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요 다음 데이트도 빨리 했음 좋겠어요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짧아요 매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일요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일요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일요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